지금 또 지금은 여기 두겠네요. 더 갑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그냥 맞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상전이 벽해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상전이 벽해가 됐어요. 흙이 공마로 몰리겠어요? 이것도 참 애매하네요. 그냥 두 점을 잡고 싶기도 하고요. 두 점을 잡는 순간 작품 버린 거죠. 본인이 맨 처음에 뜻을 그렇게 폈잖아요. 근데 뜻을 수굴해야 되는데 그만큼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선수 뺏기는 순간에 집착이 많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설상가상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끊는 쪽을 역시 노렸어야지 반전의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 고등학교가 대강 고등학교의 현재까지 분위기는 잡힐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수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한 수 부족이에요. 안 되는 수입니다. 이건 뭐 정인규 선수야. 이거 그냥 뭐 산정수전 다 겪혔는데. 근데 이렇게 잡는 게 꼭 좋은 건지는 몰라요. 여기가 이제 듣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활이 아직도 걸려있어가지고요. 사실 한 점을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는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쪽으로요. 여기 둘 수 있냐 이거죠. 이걸 못 두고 이걸 따내면 이걸 나가서. 그럼 이건 자세가 좀 이쁘잖아요. 경기 고등학교의 좀 안 좋은 소식은 계속 두문들수록요. 여기서는 청길 나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역시 나가고 있는데 요거 쪽을. 아 이게 수가 됩니까? 이걸 두면. 두고 치중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이 당장 되지는 않네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정말 기분 좋겠습니다. 아휴. 여길 둬야 되는데요. 아 이건 결정적인데요. 더 가벼워졌죠. 이 둘 버리기에. 그러네요. 네. 아까 제가 경기 고등학교에 죄송한 얘기 드리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병준 선수가 시간. 지금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질 않으세요. 예전에 한일 대학생 대표였지만 지금 점점 그치 102점 잡아봐야 늑집 정도로밖에 안됩니다. 절망적입니다. 경기 고등학교는. 경기 고등학교는. 네 사실 좌변 쪽 흙도 아직 확실하게 살은 게 아니고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네요 지금 경기고등학교 보면 좋은 소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좌변 형태가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를 두면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 사냐면 잡으러 오면 이수가 선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살아요 근데 사는 수만 보여드리면 살 수는 있다 이거죠 살기만 하고 지른 거죠 그러네요 그 바둑 격언 중에 가장 바둑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게 쌈지 뜨면 지나니 대회로 나가라는 거 있잖아요 뭐 아주 많이 듣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바둑 격은 같아요 근데 말보단 실천이 어렵습니다 네 실천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중반전 종료 3분 전입니다